안녕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파서 입원했어요 저는 오늘 이빨이 썩어서 왔답니다 아이고 하여 근데 계속 옆에 있는 환자가 시끄럽게 하는 거 있죠? 솔직히 누가 온 거야 어? 아휴 너무 힘들어 아휴 옆에 있는 환자가 누구 누구야 도대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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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보라? 너는 여배니? 너 여기 무슨 일로 왔어? 아이 나 머리에서 열 나고 목 아프고 아이 그래? 어 아이 그런데 아까 저기 의사선생님 있잖아 저기 어 눈이 빨간 어 의사선생님이 아까 나 치과 이빨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드릴을 갖고 오라는 거 있지? 뭐? 드릴? 어 우리를 뭐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랬었어 아니야 아까 전에 나한테 완전 친절했다고 아니야 아까 아까 의사선생님이 네 뇌를 해부해본다 했다고 아니야 뭐 언제 나 그런 거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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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선생님이 좀 미친 거 같아 빨리 돌아가자 알았어 빨리 도망가 어 이거 봐봐 지금 병원이 어? 이상하다니까 봐봐 어? 어떻게 될 거야 병원이 그니까 여기 분명히 이상한 의사선생님일 거라고 완전 이상해 어 빨리 와 여기 막 어? 병원 침실도 막 무너지고 난리야 지금 여행아 지금 환자들이 막 도망치고 난리 났지 지금 어? 어? 나는 잡혀 분명히 의사선생님이 내 뇌를 해부할 거야 빨리 감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야? 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 많이 어지럽구나 우리 보라 어? 아 나 빨리 탈출하고 싶어 너무 무섭다고 응 난 지금 이빨이 퉁둥 썩어서 빨리 제대로 된 병원에 가고 싶은 거 있지 어 빨리 가자 우리 제대로 된 병원으로 여기 삐족한 거 조심해 엉덩이에 찌리면 무지 아플걸 주사보다 아플걸? 아 너무 아파 빨리 도망가자 어? 점프해서 조심해 엉덩이에 꽂히면 안돼 아 나 꽂힌 거 같아 아이고 주사바늘이 지금 의사선생님이 옆에서 지금 의사 어? 주사기가 아래에 있는 거야 주사기 맞으면은 되게 아플걸 아 아 나 주사 너무 싫어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나 천천히 가고 있어 천천히 한 번 더 오케이 가자 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병원이 지금 물바다가 됐네 물바다야 여기 전선이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 우리 이러다 감정사 하겠어 그니까 말이야 어? 여기 지금 병원이 무너졌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탈출하자 알았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응 기다리고 있어 자 천천히 아아 이쪽으로 와 아 나 도착했다 어 이쪽이야 어어 위쪽이구나 저 빨간색 밟으면 안돼 죽어 이얍 저 의사선생님이 어? 이상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자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 의사선생님이 이상한 걸 준비하셨어 이걸로 아까 어? 내 이빨을 갈아버린다 했다구 조심해 여멘아 너 이빨 다 갈리며 할머니 돼 어어 빨리 와 난 틀니 끼기 싫단 말이야 너 틀니 끼기 완전 웃기긴 하겠다 안돼 어? 지금 어? 환자들이 도망치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자 어 우리 같이 가야돼 여기는 뭐하는 데야? 널 써 아이들이 있는데 옆에 어? 어 안녕 야 니네들 빨리 탈출해야 돼 빨리 도망가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나봐 안돼 안돼 그러다가 너희들 큰일나 어? 여기는 아기방이야 아기 진료실인가 봐 아기 진료실 우와 짱이다 나도 여러 데 있고 싶다 아기 진료실이니까 숫자를 잘 밟아서 도망가자 알았어 자 조심해 어 저기 아기들 아기들이 침실에 누워있다 안녕 꼬마들아 어 나 너희들 밟고 지나갈게 미안 니네 왜 여깄니? 어 곰인형이다 곰인형 아 너무 귀여워 곰인형 자 여기 장난감 기차도 있구요 민희는 폭신폭신한 곰인형 갖고싶다 어 여기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아 뭐야 뭐야 자 조심해서봐 됐다 가자 어 이거 뭐야 어 지금 병원 진료실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여가 천체잖아 지금 어 조심해 어 여기 지금 어 지팡인가? 지팡이 저기 끝부분을 밟아야되는건가 할아버지 지팡이다 왜 할아버지 지팡이는 어 이거 끝부분을 밟아야되나봐 와 완전 완전 위험해 일로 갈순 없는거군 어 자 여러분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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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어 자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천천히 좀 내려갈 수 있거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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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어 안되는데 아 나갔다 야 너 잘갔다 그치 넘쳐잘하지 어 완전 잘해 진짜 야 너가 내꺼좀 해주래 아 내가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좀 알아볼게 이거 빨간색으로 아 나 됐는데 아쉽다 아 초록색선으로 가야되는군 이번엔 빨간색 파란색이겠지 어 뭐야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어 빨간색인가봐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호스로 이상한걸 뿌리고 있어 뭐야 우리를 뭐 어떻게 이상하게 할 셈인가봐 뭐어 진짜 완전히 이상한 의사다 그니까 어 보라는 오늘 열이 나서 그런가 저기서 못오고 있네 할아버지 지팡이가 너무 얇아 어 그래서 빨리빨리 점프해야되는거 같애 내가 해보니까 여기 스피드가 없으면 죽더라 아이 이거 할아버지 지팡이 너무 얇아갖고 자꾸 또 미끄러진다 음음음 자 점프 아 보라오 왔구나 어 빨리와 아 머리에서 열나는거 같애 어 빨리가자 이거 뭐지 여기는 모르겠어 여기 이상한 정신 뭐야 여기 정신병원인가 몰라 나도 정신병원인가봐 여기 혹시 여기가 내 뇌를 열어본다는 그곳인가 그럴 수도 있어 빨리와 어 위험해 자 조심히 와야된다 여기 어 나 지금 완전 조심히 가고 있어 uo 조아아 좋아 ME 좋았어 히 pareil 스키 änd 뭐야 다 깼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늘 밖에 없어 하늘? 어 이거 어디로 가야되 아 저기 위에 사다리가 있구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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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완전 어려웠다 자 가서 여맨아 너 어디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천천히 와 자 왔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이상한 뭐야 여기 카레밥도 있고 의사선생님이 뱃속인가봐 뭐 우리 먹힌거였어 좀비도 있어 좀비도 먹었어 이 의사선생님이 어 너무 잔인해 빨리와 여기 위험하니까 말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여기 뼈를 타고 올라가면 돼 빨리 올라가야돼 우리 잡힐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진짜 이상한 병원이다 완전 이상해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뼈가 엄청 길다 그치 내려가는거 같은데 내려가자 가자 어 병원 밖으로 나왔어 나는 왜 병원밖에 아니지? 왜? 무슨 일 있어? 여맨아 응 나 나 이상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어 뭐야 나랑 같이 부품에 뛰어내렸잖아 어 이상하네 완전 이상하네 천천히 와 나도 지금 개미를 밟고 있어 어 알았어 여기 개미들이 있지 개미들도 도망가는건가 병원에서 그런가봐요 여러분들 병원이 위험하니까 개미들도 도망가나봐요 완전 웃긴다 개미들을 밟고 아이고 이거 초록색을 밟으면 안되는데 자 자 자 아이고 자 자 자 자 개미를 밟고 올라가야돼 헛 헛 헛 헛 아 병원에 탈출하는건가 드디어 여러분들 저 이상한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탈출할 수 있을거에요 지금 보라도 지금 오고 있겠죠 여멘아 어 왔나 저기서 아 여멘아 너 지금 보여? 보라의 목소리가 들리는걸 여멘아 나 보여? 안보여 아 보이잖아 안보여 안보여 너 뒤져라 있어 안보여 아니 보라야 여멘아 너 드디어 왔어 정말 보고 싶었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이 병원에서 빨리 탈출해야 어 뭐야 여기 이거 차가 있어 어 이게 무슨 뭐지? 차인가봐 우와 우리 또 차 탄다 가자 출발 출발 이 차를 타고 병원을 완전히 탈출하는건가봐 오 오 엄청 커 여기 여멘아 풍경이 너무 멋져 그니까 말이야 어 같이 가자 어 그래 어 여멘아 비뚤지 않게 가야돼 가자 시속 80km로 달려서 여기에 도망치는거야 여기 어디야 그러게 저 도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거 같은데 우와 우리 나중에 음 이런 넓은 초원에서 같이 살래? 그래 좋아 완전 재밌겠다 그치 저기 뭐야 우와 어 완전 여기 탈출구인가봐 우와 이것봐 우와 됐다 어 이게 온천도 있어 우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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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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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나도 나도 온천 야 온천이 따뜻한걸 따뜻하다 와 여기 이제 탈출하니까 마시는것도 주고요 어 이것봐봐 헬멧도 낄수 있어 우와 나는 보라색 헬멧 이것봐 여멘아 그네도 탈수있다 우와 나 아파다 하하하 신기해 신기해 어 여멘아 여기는 내 자리 헬멧도 낄수있고 미니언이 될수있다 와 이것봐봐 미니언 됐어 여멘아 나좀봐 나 움직일수가없어 미니언이라 어 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미친병원에 탈출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에는 감사하구요 오늘 미니보라씨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여멘이도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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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